자아 정오 분담 진리 외국인 편지 편지는 누가 쓴다고요? 대가미 쨔거 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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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한낱 쇼거 아 이건 연결이 좀 어려운데요 어 이건 패스 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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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땅은 분담이죠? 너무 쉽다 이거는 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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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 분담을 잘해야 된다 분땅 분땅 천당의 분땅 성남 분땅 분땅 분담한다는 거죠 분담과 수정구 분땅 분땅 자 다음 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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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데? 가이코 가이코 꾸진 가이코 꾸진 가이코 꾸진 가이코 꾸진 음 가이코 꾸진 가이코 꾸진 가위를 가위를 어떻게 꽂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가이코 꾸진 가이코 가위를 그냥 꺾어? 가이코 꾸진 꺾어진 가위가 꺾어진 가이코 꺾어진 이런 느낌 가이코 가이코 꺾어진 근데 왜 외국인일까? 가이코 꺾어진 외국인이 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 그 뭐죠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귀두컷으로 깎아줬더니 가이코 꾸진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가이코 꾸진 가이코 꾸진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귀두컷을 잘라줘서 가이코 꾸진 이렇게 자 어떻게 외우냐? 자 외국인이 누군가 왔어 한국에 근데 머리를 귀두컷으로 잘랐어 근데 왜 귀두컷으로 잘라겠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왜 한국말을 잘 모르겠어? 외국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가이코 꾸진 가이코 꾸진 자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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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오늘은 너무 쉬운데요? 테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는 테레비죠 테레비 테레비 쇼고 쇼고 정호회는 잠깐 오침을 하는 시간이죠? 쉬고 해 쇼고 해 쇼고 해 거기 좀 쇼고 해 쇼고 쇼고 좀 쇼고 해 쇼고 밥 먹었으면 오침 좀 해 한 10분 정도 쇼고 해 쇼고 쇼고 아니면은 이제 사장님이 꼭 외근 나갈 때 점심때쯤에 나갑니다 식사랑 같이 겸하면서 어? 외부 외부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쇼고 해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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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한 이유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쇼고 쇼고 하면서 나가죠 사장님이 쇼고 언제쯤에 나간다고요? 사장님이? 점심시간 뭐라고 하면서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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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고하라고 쇼고 쇼고하고 알아서 퇴근해 어 제가 이제 라디오 갈 때 항상 하거든요 나갈 때 예 수고하시고요 그 퇴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쇼고 점심때쯤에 쇼고 정오 정오는 쇼고 자 쉬고하는 쉬 쉬고 아 쉬는 그 시간대 밥 먹고 정오 쇼고 쉬는 거 쇼고 점심시간 때는 뭐하죠? 정오 때 밥 먹고 쉬죠 한시간 정도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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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땅 분 땅 분 땅 분 땅 신 니 이거는 그냥 사실 한자 발음이라서 한자 발음이라서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냥 신 리 신 리 분 땅 비슷하죠? 한자 신 리 이건 뭐죠? 외국인? 외국인이 머리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 스타일대로 안 잘라서 가위 꺼꾸진 가위 꺼꾸진 가위 꺼꾸진 가위가 꺾어져버리죠? 왜냐? 화가 나서 가위 꺼꾸진 귀두 컷으로 잘랐다? 가위 꺼꾸진 가위 꺼꾸진 가위 꺼꾸진 가위를 꺾어버린다 테레비 테레비 자 내가 진짜 정확하게 다시 나 이거 나 이거 그거 해도 돼요? 그 뭐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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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국은 외국은 인건비가 비싸 그치?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미용실을 잘 못가 알죠? 집에서 보통 잘라 알죠? 거기까지는 알죠? 알죠? 기한84처럼 자기가 직접 자른단 말이야? 뒷머리도? 가위를 꺾어야 돼 뒤로 외국인들은 가위를 뒤로 꺾어서 잘라 그쵸? 우리나라는 미용실을 가서 자르는데 외국인들은 가위를 꺾어서 잘라 그래서 외국인은 가위 꺼꾸진 가위가 꺾어졌기 때문에 가위 꺼꾸진이죠 자 이거 가위 꺼꾸진 아 그게 나아요? 귀두 컷이 났다고? 근데 이렇게 긴 거는 설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가위 꺼꾸진 이거 수고와 수고 점심에 사장님이 나가면서 수고 쇼고 쇼고해 쇼고 분당 분담한다는 거죠 분당 신리 신리 신리는 진리죠? 기한 꺾어진이 나온 듯? 아니 발음이 아니잖아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가위가 꺾어졌죠? 가위 꺾어진 외국인도 가위 꺾어서 자기가 직접 자르기 때문에 가위 꺾어진 근데 이거 지금 막 어거지라고 하죠? 어거지라고 하는데 이거 가위 꺾어진 어? 가위 꺾어졌다고? 외국인? 이래 백프로 이래 진짜 가위 꺾어졌다고? 외국인?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꺾어서 가위 꺾어서 자르는 사람들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용실 가죠? 테레비 테레비는 테레비 오늘은 쉽네요 자 전에 외웠던 거 한번 복습 어저께는 월요일인데 어 안 했어요 이거 건너뛰었어요 일요일도 건너뛰었고 토요일도 건너뛰었고 이거 더럽다 더럽다 뭐예요? 더럽다 너무 기분이 안좋아보니까 가만있어 우리가 계산할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즙기 즙구 즙구 즙구네 즙구 아 이거구나 쭈굴 쭈굴이구나 쭈굴 뭐 쏟으면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쭈구 쭈구 이거 이거 쏟는 의성어 쭈구 쭈구 지도 몰라 지도 몰라 자 감싸다 비호하다 감싸다 비호하다 잠깐 맞춰볼게 내가 가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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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가마이 가바우 아 가바우 아 가바라는거지 아 가바우 가바우 가 가바 가바 여긴 내가 처리할게 가바우 내가 처리할게 가바우 자 훌륭함 훌륭함 뭐였지? 니빠 아 니빠 아주 이빠 너 아주 니빠 훌륭하다 대단하다 충분하다 니빠 못 외웠는데 왜 하는거임 아니 여러번 해야 외워 장기기억으로 가려면 여러번 해야돼 이빠 너 아주 훌륭하다 아유 이빠 아 우리 어? 내새끼 아이고 니빠 니빠 아 자 전했던거 이거는 뭐 쉽죠? 이것도 여러번 해서 이건 외웠어 그쵸? 믿깎다 우리편 우리편을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죠? 믿깎다 믿깎다 대가민은 5만프로 여권 임원 임원이 뭐하는 사람이죠? 오늘 임원이 오늘 직원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오늘 약근이 약근이 오늘 야근입니다 약근이 임원이 직원들한테 가서 오늘 약근이 자 이야기에 열중하는거 이야기에 열중하게 하는 경기가 있죠? 하나씩 고문 하나씩 고문 이야기에 열중하게 돼요 하나씩 고문 하나씩 고문 자 그리고 편지 옛날에 편지 쌍놈이 썼나요? 아니죠 대가미 썼죠? 대가미 대가미 자 이거 상순하고 하순이 있는데 상순 먼저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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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을 해야죠 그리고 하순의 발사 자 이렇게 조준을 먼저 해야지 상순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럽다 이에 고춧가루 기타나이 기타나이 자 불쌍한 모양 가만있어 계산은 우리가 할테니까 한턱 사고 이거 먹고 기운내 가만있어 그리고 이거 쏘두면 어떻게 한다고? 쭈꿀 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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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구러지죠? 자 감싸다 비어다 가바우 너 가봐 가바우 가바우 허리고 이거 아 닛빠 아주 이쁘다 닛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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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외운 거 정오 한낱 정오 한낱에 사장님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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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쭈구 억양이 다르네 쭈구 쭈구 하면서 나가죠 자 분담은 분땅 분담은 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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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니 신니 진니는 신니 자 외국인은 뭐죠? 벌써 외웠을 거야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이렇게 같이 해주면서 외우세요 그럼 더 잘 외우죠 외국인은 뭐다? 자기가 직접 자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기 때문에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그리고 이건 뭐 텔레비 너무 쉽다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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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일어가 좀 더 외우고 연결하기가 쉬워 영어는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 일어가 좀 쉬워요 진리랑 분담도 좀 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신니 분당 이거 맞긴 한데 가위 꺾어진 텔레비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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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너무 그대로잖아 그치 신라면이 진리기 때문에 신리 아 억지야 억지야 억지 신라면이 진리 신리 개 억지 분담 분 땅 분 땅 분 땅 분 땅 분 땅도 좀 애매한데 분 땅 분 땅 분 땅 관리는 분담해서 분탕질 분 땅 분담하고 분탕질하고 오히려 더 헷갈려 그러니까 이건 분 땅 이건 신리 이렇게 하자 신리 외국인은 뭐라고요?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열중하게 되는 거 이야기에 열중하게 만드는 거 어떤 식이죠? 하나시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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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는 누가? 대가미 대가미 자 오늘 자 직원분들 자 오늘 야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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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편 미깠다 나미까미 나 믿을 거야 어? 가토 가토였나? 가토 믿을 거야 아 가코 가코 믿을 거야 나미까미 미깠다 미깠다 나 가코 미깠다 조준 조준 자 이게 복습도 했어요 복습 계속하면 여러분들도 1어 많이 외울 수 있어요 미지근하다 아 이건 안 했죠? 이게 내가 시간이 남는데도 왜 다른 거 안 하는 줄 알아요? 5개 이상 하면 효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효율이 떨어져서 딱 5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하루에 딱 5개만 기한 꺾어진이 아니고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자 오늘 단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까지만 풀죠? 자 정호 한낱 정호 한낱에 사장님이 등장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쇼거 쇼거 쇼 쇼거 이건 가죠? 가 이건 니은 요거 같애? 쇼거 시우시잖아 쇼거 아니네? 분 땅 분 땅 분 땅 분 땅 싯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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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리야 아 맞아 이게 리였어 뒤에 리 리 두개 중에 하난데 이거는 노 노 노이 노이 이거 외국인 가위 가 가로시 하죠? 가위 꺾어진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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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비자네 주말 아 열받아 나도 모르게 가위 꺾어진 기억이 떠올랐어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아 비트 감사합니다 히라가나 많이 외우죠? 이거 싯니 신 신이 이거구나 신 신 이게 이게 받침 니은인가? 신 신 가 이 그지? 가 이 코 꾸 꾸 이게 시옷이 아니고 꾸네 꾸 꾸 진 진 이거 진 지 지 신 시 여기에서 따옴표 들어가면 지 시 지 지으 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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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지 진 가위 꺾어진 오케이 가위 꺾어진 이거는 테레비 테레비 이거는 가타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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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가나 가타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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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분 땅 분 니은 또 들어갔죠? 받침이 있네요 이거 분 당 타 탕 탕 탕 붕 탕 붕 탕 니은이야 이응이야 니은이야 이응이에요? 그럼 뭐라고 읽어 이거 어떻게 알아 뭐가 오냐 달라진 분 탕 이건 뭐였지 그럼 이거 내가 읽어보면 슈슈슈 슈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쇼 쇼고 이게 고야? 이게 오고 고야? 우 아 쇼 슈 슈 고 쇼 쇼 쇼 쇼는 쉽다 그치? 쇼 우리나라 그 요랑 비슷하잖아 쇼 우 우도? 우도 비슷해 우 우 우 쇼 쇼 쇼 그리고 요 요는 이렇게 붙어 받침이 두개가 있잖아 두개 요 요 우 요 이거는 시오신거 알죠? 쇼 우 그쵸? 쇼 우 쇼 쇼 이거 왜 고지? 고 고 고 고 고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고는 좀 억진데? 쇼 고 쇼 고 코에 따옴표 아 이게 고고 이게 코야? 이게 고 이게 고 이게 고? 이게 왜 고지? 고 이런건가? 고 이런건가? 고 레츠고 슝 슝 슝 고 고 고 고에다가 이거 하면은 코 이게 가 그럼 이게 카? 카인가? 카 그리고 진 진 시 시 스 이거 스죠? 시옷 시옷이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인데? 스에 이거 있으니까 발음이 진해지니까 즈 아니야? 아 점 찝는게 약해져? 아 그래? 그럼 이게 이게 코고 이게 고야? 아 그래? 코 코 점 찍으면 약해져요? 코 코 그럼 이게 왜 이게 즈가들 스 이게 왜 즈가들 아 이거 시야? 여기 있잖아 신니 아 시 시 쇼고 시오고 아 시 오 우 고 시오우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스인 줄 알았어 그치? 신니니까 이거 시구나 시 시 스는 뭐야? 스 스 그럼 왜 굳이 이거 스 쇼고 스 스오고 스오고 시오고 스오고 아니구나 스 알겠어요? 돼지꼬리? 스 스 스 스 스 스 스 물수같은 뭔가 이렇게 물수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이게 있구나 스프링 아 스프링할때 스 맞네 스프링스 스 이거는 시 지 시지 시지 고 코 고 시지 우리나라는 스 즈 기역 키역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키역이 먼저고 시옷이 기본이네 그리고 이거 붙으면 지고 고네 그죠? 이거의 강화판이 우리나라는 요건데 이게 기본형이네 일본말은 저 저는 어 지금 엄청 많이 외웠죠 이미 가이 꺾으진 가 그럼 이게 가 가 가네? 약해지니까 그럼 이게 뭐야? 카? 이게 카야? 카 가 가 가 이거 이 이 이건 알죠? 고 고가 아니지 코 코지 코 코 코 이게 고 그죠? 가이코 쿠 진 가이코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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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자 오늘거 경찰이에요 경찰 케이사 케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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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사스? 뭐 뭐야? 케이사스 내가 잘못 들은거야? 케이사스 케이사스 세개가 놀라고 일본이 뒤집어지고 미국이 고꾸라지고 케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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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츠 케이사츠라고 하는데요? 근데 케이사츠로 안들려 케이사츠 그죠? 아무리 양보해도 케이사스야 세스 케이사츠 케이사츠 이런거 곤란한데 사츠로 들려요? 사츠로 들린 분들도 계시대 케이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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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패스 이거 이거는 이렇게 채팅창이 너무 달아올라서 체크스 귀가 이겨 이겨 위협을 달성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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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받았어 이겨 이겨 상 받았으면 부장님이 뭐라 그러죠? 이겨 오늘 야 끄이 이렇게 하겠죠? 임원 임원이 상 주면서 이겨 이겨 오늘 야 끄이 자 상품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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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할 때 쇼핑을 뭐 하죠? 뭐 사는거 쇼핑이라고 하죠? 상품을 살 때 쇼핑을 하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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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쇼핑한다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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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무래도 하.. 다 못사거든? 그쵸? 그.. 상품이 막 진열되는데 다 살 순 없어 힝 쇼핑 쇼핑 봤는데? 힝 못사 쇼핑 쇼핑 쏘영이가 그치? 쏘영이가 이마트에 갔어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한 개만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두 개 사고 싶은데 쇼형이가 힝 쇼어 힝 쇼형이가 힝 쇼어 힝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상품을 보는 거니까 쇼핑 쇼어 힝 쇼어 힝 쇼어 힝 쇼형이 쏘므로 쇼어 힝 자 요거 샤킹 샤킹 아 이게 샤킹이 여기서 나온 거야? 샤킹 아니야?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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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어 어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 샤킹 아 쇼킹인데 이거? 샤킹 빚이 너무 많아서 샤킹이라고 해야되나?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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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슈킹 근데 슈킹하고는 다른 뜻이야 그죠? 슈킹을 가로채는 거잖아 그죠? 이건 빚을 지는 거고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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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킹은 어 빚을 져서 샤킹 아 문화 샤킹 문화 샤킹? 뭐 이렇게 봐야 될까? 자 이렇게 하고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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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샤킹 씻자? 아니야 그건 약해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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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K6 K6 자 위협 야 위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위협을 달성하면 임원이 와가지고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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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장 이겨 이 과장 잘했어 오늘 약근이 이겨 상품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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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이가 다 못사서 상품을 다 못사서 소영이가 다 못사서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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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킹은 돈을 꾼 돈을 꾼다 돈을 꾼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돼 샤킹을 돈을 꾸어서 샤킹하다 문화 샤킹? 샤킹 소emas 무엇인지 샤킹 샤 샤킹 샤 샤 tapping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줘 이 샤깅야 아! 아 좋아 이걸로 하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줘 샤깅아 이 샤깅아 자 자 채권자가 이 샤깅아 샤깅 이 샤깅 자 돈을 계속 안갚아서 샤깅 이 샤깅아 자 좀 어려운데 돈을 빌린다고 해서 이 샤깅아 라고는 안하잖아 그치 사체로 가야되는데 근데 또 이제 뜻이 사체로 될까봐 그치 난 이런 꼼꼼한 이 이런걸 다 생각하는거거든요 이게 사체로 외워질까봐 빚이거든 사체하고 또 빚은 다르니까 그죠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채권자가 이 샤깅아 이 샤깅아 빚가파이 샤깅아 어 이거 이렇게 하자 빚가파이 샤깅아 됐다 샤깅 빚가파이 샤깅아 샤깅 빚가파이 샤깅 샤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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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네 빚가파이 샤깅 샤깅 자 비누만 하면 되겠다 샤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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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보이려면 샤깅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샤깅 깨끗이 씻어야 된다 비누로 샤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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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삿 뭐라 그러지 케이삿츠 케이삿츠 우리나라 말로 표기하면 사찌죠 사찌 사찌 사찌면은 요것도 하나 해야 되는데 케이삿츠 아 모르겠다 케이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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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깅 이렇게 세깅으로 외워 세깅 케이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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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은 뭐죠? 경찰 케 케가 이거였나? 어 쓰 쓰라고 했으니까 그죠? 케이삿츠 자 위어 이겨어어 대단한데 이과장 이겨어어 이 이는 알죠 우리가 이겨어어 자 케이삿 시어힝 sö흥 셔흥 쏘영이가 힝 상품을 다 못사서 셔흥 샤 빅카파이 샤 끼잉 비누 섹시해질려면 어떻게? 깨끗해야 될까요? 샥 야아 좋습니다 새깽 히라가나부터 외우라고? 나 외우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히라가나 아 나 영어 외우려고 하는데 왜 이거 히라가나 이거 왜 일본어로 간거야 난 영어 외우려고 한건데 아 나 본격적으로 하기 싫은데 저를 리얼 미친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안아들어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죠 가 가는 이거 쉽죠 가는 가 가 가 가키쿠케코 가키쿠케코 쉽습니다 가키쿠케코 저번에 했죠 제가 한자 이거 같을까 같을까가 가 가키 키 키 쿠 쿠 쿠 케 코 코 이거 뭔지 알아요? 레츠 고 슝 고 레츠 고 고 아 레디 고 레디 고 슝 그래서 이게 코에요 코 이거는 쿠 군데 이거 이렇게 꺾었었던것 같은데 이게 쿠 이게 뭐였지 이..이게..이게 캔가? 아 안할래 씨 머리아퍼.. 안해 아 열쇠 모양 키! 아 키! 키! 만능열쇠 만능열쇠.. 키 키 이렇게 오 키 이렇게 키에 여기 집어넣으면은 키죠 이게? 키 오έλ 좋은데? 쿠..쿠는 어떻게 해요? 쿠 어떻게 해요 아. 쿠쿠리! 쿠쿠리 칼! 쿠쿠리 칼 쿠쿠리 칼 쿠쿠리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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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쿠쿠리칼 쿠쿠리칼 자, 가는, 카는, 같을까? 쿠, 그리고, 키는? 키, 키, 카키, 쿠, 쿠는? 쿠쿠리칼, 쿠. 키, 키가 뭐였지? 이거였나? 아, 이거 아니네. 요것도 있지 않았어? 이거, 이거구나. 아, 그거 하야? 아, 씨, 이거. 키, 키. 키는 뭐라고요? 카. 키, 키, 쿠, 케, 쿠. 케는, 케는 그냥 외울까? 이 정도는 외울까? 너무 쉽게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케이님 코라고요? 어떻게 이게 케이님 코야? 요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케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케이. 케이니까, 케. 약간은, 이렇게. 억, 억지인가? 억지? 그렇게 배웠다고요? 실제로? 그 학원 어디예요? 개혁지인데? 자, 그리고 코. 코는 쉽죠? 코. 고! 레디. 레디. 고! 슝. 이게 코죠. 이렇게 해서 외워면 됩니다. 카키, 쿠, 케, 코. 쉽죠? 어? 카키, 카키. 이렇게 외우세요? 님 그렇게 쓰면 카칵하나 니에에에에에여. 니? 어? 아, 그러네? 씨바, 그러면 뭐야? 이거, 왜,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 건가? 뭐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너무 모른다. 그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도 외우는 건 변하는 건 없어요. 레디 고우! 더 쌩하죠? 레디 고우! 레디 고우! 이거는 케이 쿠쿠리 열쇠 키 쿠쿠리의 쿠 같을까? 됐죠? 자 이거 외웠어요. 카키쿠케코 저장해놓을까? 저장해놓자. 카키쿠케코 카키쿠케코 이거는 연육제. 이게 발음이 연해져. 가키쿠케구가 가기구개구가 돼. 이거 이거는 이제 키위에요. 키위. 연육제. 키위 위에 붙이면 가기구개구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외워보면 되고. 그러면 이거 다운표로 두개 띄었네? 아싸 두개 띄고 사실수세소로 가자. 사 어? 키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키에서 하나가 빠졌어? 사 시 수 새 새 근 근이 있어? 왜? 사 시 수 새 소 사실수세소. 여기 키에서 하나 빠진 건데 왜 살까? 이거는 수는 이거 그거였어. 그때. 스프링 스프링 그래서 수 스프링이라고 하자. 스프링. 수 그리고 새는 세상세자 세상세 세상세 이건 새 쉽죠? 시 낚시 낚시 시 시 음 사 사는 뭐지? 이게 이게 키인데 이게 왜 사야? 뒤집으면 뒤집으면 사처럼 보임? 뒤집으면 사처럼 보임? 이거 뒤집으면 안큰데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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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쓰으 90도만 돌려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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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요? 사 그래서 사 좋다 90도로 90도 90도 꺾으면은 사가 되죠? 그리고 그는 그는 뭐야? 근소 소근소근 소근소근 좋다 소근소근 소근소근 그래서? 그래서 소다 소근소근 소근소근 근 근은 뭐다? 소근소근 자 이렇게 사시수세소 외웠습니다 사는 90도 꺾어서 사 이거는 낚시할 때 시 이게 찌도 있지 않아? 일본말에? 찌도 있죠? 그죠? 뭐 내가 뭐 그 친구 뭐라고 그러지? 다 다모다찌 뭐 뭔 다찌인데? 도모다찌 뭐 이런 것처럼 찌가 있어서 이거 낚시니까 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낚시에 시 로 가야 돼 헷갈릴 수 있어요 시 그리고 이거 수 수 새 소근소근 오케이 자 이거 패스 외웠다 사시수세소 사시 사시 수세소 그리고 이게 발음이 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그냥 읽은 거라 뭐 나이스도 나이스 이렇게 쓰듯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본말에 그 또 발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갑다 그냥 그런갑다 그냥 그정도 딱 즈도 똑같죠? 즈도 연육작용을 하면 돼요 스에서 날카로운 스의 느낌이 즈 로 가는 거예요 연육작용 하면은 이게 사 이건데 사에 연육작용을 하면은 사가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자 자지수세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지수세소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두 개 외웠는데 네 개 됐죠? 자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시로 먹어서 스시 아 스시 수시로 먹어서 수 시 아 나 옷을 많이 봤다 했어 요거 한국에도 많아 이거 스시집 많아서 그지? 우리집 근처에도 메가스시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써 표기를 하거든 어 어쩐지 익숙하더라구요 스시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티읕이라고 해? 티긋이라고 그래? 티긋이죠? 티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가타 히라가나를 외우고 가야지 뭐야 이거 이렇게 써? 이거요? 티읕 티읕이에요? 아 티읕 티읕 한글부터 배워야돼 요거? 타 이건 또 변형이 맞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거 아 반대구나 헤이 조졌다 그럼 이거는 거꾸로 하면 그럼 이거는 거꾸로 하면 90도로 하면 아 아니구나 4가 안되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허허 어려워 요건 좀 사람 인자 닮았 아니 어질 인자 닮았는데 인이 아니고 또 타네? 토는 토끼 토는 토끼 이게 어떻게 토끼가 돼? 토는 토끼 아 이거 아 진짜 토끼 같네? 엄마가 깎아주는 그 사과 토끼 토 토 토 요거 토는 외웠고 타는 어떻게 외워? 타 어떻게 보면 다 맞춰서 해 테이블? 아 이게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아닌데? 탄데 이건 타요 버스? 스읍 타죠? 모르겠다 그냥 타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삼계권 삼계권 때리는 거 타 타 타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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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권 타다닥 타다닥 삼계권 타다닥 타죠? 자 요거는 뭐.. 뭐지? 티? 타티 타티 투테토 티? 치예요? 왜? 티인데? 타치츠테토예요? 아아 아아 일본어의 발음에 그게 없어요 타치츠테토 치 치 치는 어떻게 하지? 치 치는 치읍 닮았죠? 치읍 치읍 닮았잖아 치 치읍 닮았으니까 치 치 그리고 차치 치 치 사랑은 안 똑같아 사랑은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쯔모 아 쯔모 할 때 많이 봤죠 이거 맞아요 쯔 혀 모양으로 치 치 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 태 근데 이렇게 하게 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는 연육작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테이블 아 테이블로 그래 테이블로 해오자 아까 나온 테이블이 이거구나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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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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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이건 츄 츄 츄 츄 요것도 하나하면 좋은데 츄 츄 츄 츄 츄 츄 츄 츄 스읍 요거 따라하면 좋은데 요거 어때? 칫 콧방귀 낄 때 칫 콧방귀 입모양 콧방귀 칫 콧방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한쪽으로 아 캐스터넷츠도 좋다 캐스터넷츠로 갈까? 근데 캐로 할 수도 있어 캐스터넷츠는 캐로 외울 수도 있어 캐스터넷츠는 그치 그치로 해 이거 치 치 치읓 치읓 닮아서 치 이거는 삼계권 타다닥 타치치체토 좋았죠 외웠죠? 자 이거 또 연육작용으로 하나 또 날로 먹어요 타치치테토 타치치테토 연육작용으로 나지지제조 어? 지가 있는데? 나디드대도로 가요 이거는? 지랑 지랑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 조금 달라요 달라 아 뭐 다르겠지 어떤 느낌으로 달라요? 아 발음 같아요? 오오 신기하다 아 나디드대도가 맞아? 어 발음? 몰라 없어요 발음이 아무튼 연육작용으로 나디드대도 자 나디드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촉 뭐야 이거 촉은 촉은 치 근데? 치 촉 촉이라고 엽기도 해요? 어우 너무 많아 어우 왜케 많아 작게 써서 받침처럼 쓰는게 아 이거는 아 그러네요 작네요 나니노네노 갑시다 나니노네노 이거 뭐야 이거 이거야? 아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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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니노네노 여기까지 많이하면 못해 자 여기까지 읽고 일본어 한번 외워보죠 일본어 일본 단어 일어 외우 일어 단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요거 뭐야 요거 요렇게 있는거 삼계권 타다닥 아닌데 삼계권 타다닥은 요거 요건데 아 K모양 아 K모양이네 K 이거는 2 2 원래 알고 있었고 요거는 4죠 4 90도로 꺾으면 4 이거 K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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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쓰시 열쇠 키 키에서 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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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기오 이기오 이기오우 그죠? 이기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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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거는 낚시할때 시 시사오 어 이거 안 배웠어 이거 뭐야 쭈꾸미 이거 뭐야 거꾸로 쭈꾸미 히 히읗 비슷하다 히읗 비슷하다 히라 하자 시사오 시사오 흐 흐 히 아니 시사오 히 힝 힝 힝 힝 힝 힝 시사오 힝 왜 쇼힝 왜 쇼힝이야? 아 이거 오지 시오 아 시 시오잉 아 시오잉 시오잉이지 시사오잉이 아니고 시오잉 시오잉 그죠? 쇼잉 이거는 이것도 시 이건 모르겠다 모르고 어 이거 아까 받침을 낸거 쪼그만 이거 이건 큰거 쪼 요거는 열쇠니까 키 킹 이게 아까 시 쇼킹이었죠? 쇼킹 샷 샷 샷 초기인데? 샷 킹 샷킹 요거는 새 새우 요것도 작은건데 그럼 셋 셋이야? 셋 요거 삼 아 이거 삼교권 아닌데 이거 뭐하지? 캐? 아아 이게 자꾸 캐가 어렵네? 아 억지니까 그래 이게 캐 케이로 안닐켜 개 억지야 이거 캐가 너무 억지야 캐가 너무 억지야 캐 바꿔야될 것 같애 캐 캐 셋 캥 셋 캥이에요 셋 캥 그쵸? 셋 캥 대충 일으켜진다 셋 캥 셋 캥 그쵸? 셋 캥 셋 캥 셋 캥 쌍기역과 키역의 사이인가? 셋 캥 셋 캥 셋 셋 작은 거는 셋 시옷 시옷 받침 요거는 이응 니은 받침 그쵸? 셋 캥 옛날 것도 한번 볼까요? 정오 한낱 정오 한낱이 뭐였죠? 쇼고 쇼고 여러분 쇼고 쇼고 이거는 뭐야 낚시할 때 시 시 오 우 고 그쵸? 연육작용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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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가 아니고 요예요 이게 아 아 맞어 요였어 이게 위에 이렇게 두 개 있어 쇼 시요우고 쇼고 쇼고 쇼우고 요거는 분 땅이었는데 이게 부 부인가? 부 분 어 타다닥 탕 분 탕 분 땅 분 땅 분 땅 분 땅 분 땅 그리고 시 신 신 신 리 아 신 리 신 리 신 리 그리고 가 가 가 이 가이코 코 코 아 가이코쿠진 아 가이코쿠진 가이코쿠 이게 신 대 즈가 되니까 징 가이코쿠진 그죠? 가이코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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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는 테레비 몰라 테레비 자 이거 북 트랄 후라고 그랬죠 히이라고 있죠 sk 뭐야 이거 힘우마 히로마. 이게 루. 루같이 생겼다. 이거 루는. 마. 마는 키랑 좀 비슷한데 키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졌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볼록. 근데 이거는 돼지꼬리로. 히로마. 이건 알아. 이게 아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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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키. 아니키의 아니. 근데 키는 뭔데? 키가 뭐야? 아니는 형이고 아. 뭐. 님. 님. 뭐 이런거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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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나. 존칭이구나. 아니는 좀 약간 친근하게. 아니. 아니. 아니키. 하면 이제 형님. 뭐. 따그. 따그. 누님은 내 키? 그러면 누님은 그냥 편하게 하면 내고. 하면 키야? 내 키야? 아. 아. 아내고. 누님은 아내고. 붙이면 아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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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본. 일본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일본 공부하게 되지? 나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이. 요고 사. 돼지꼬리. 스프링. 사스. 사스. 이거 안 나와. 사스. 그리고. 가.. 카카.. 가.. 가.. 가..가..먹..먹..쿠 가가먹쿠 가가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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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 쿠쿠.. 이거 왜 쿠였죠? 아쿠쿠리에쿠였죠? 자동으로 쿠를 읽었어 내가 요거 쿠.. 쿠츠..가.. 가.. 가..이건 뭐야 쿠쿠가..먹스.. 쿠츠가에쓰 쿠츠가에쓰 아 이거 찌야? 아쿠야 치지? 치..이거지? 쿠츠가에쓰 에구나 이게 에 에쓰 쿠츠가에쓰 쿠츠가에쓰 뭐 요거는? 아 모르는게 반자를 내가 못 외워가지고 어? 이게 위에 붙으면 뭐야? 아에서 위에 붙으면 뭐야? 연육작용이 어떻게 돼? 아를? 오야? 왜? 연육작용이 아님 아.. 아 이게 다르구나 아래가 아래가 다르네 크게 보니까 아이씨 일본어 왜이렇게 다 잘해요? 요게? 요게 오고 요게 아고 그죠? 요게 뭐야? 저 이 외국어 독일어여 매 이건 또 매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아 시리..이응 시리즈로 갈 줄 알았는데? 아는 유명해 아는 유명해 아는 아가 빠지면 매 오는 좀 비슷하다 들어 오오 오오 아아매 오오아메 오오아메 익구 익 dicht다 삼계권 타다닥 익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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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츠 구 츄구 아 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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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외운거네 가 가 이게 바구나 가바우 파에서 연육장용이겠지 가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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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잇 잇 가바우 이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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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빠 아 니네? 아 니빠 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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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키 삼계권 타다닥 키타 아이 키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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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카 가 가만있었는데 가와 아 가와야 가와 이 소근소근 가와 이 소 소우 가와이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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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해 가만있어 가와이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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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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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고 요거는 미 미 카 탓 삼계권 타다닥 미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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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야쿠이 야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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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하 하 하나 씻고 뭔가 하나 씻고 하나 씻고 무 하나 씻고 하나 씻고 이거 낚시 시 코 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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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하나 씻고 무 요거는 데 요것도 나도 모르게 읽었어 이게 데로 그냥 읽혀 앗 디귿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태 때 태가 태가미 태가미 떼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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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테로 읽힐 때가 있고 떼가 될 때가 있고 그러더라 편지는 누가 쓰죠 대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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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시인데 낚시에서 시가 지가 되고 지 지 지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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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응 지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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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요준 지요준